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법방송에 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법방송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국감해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대표님께서 시사방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컨센서스가 그 부분에서 안 이루어져 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 김호준 총수 앵커께서 불법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욕해라.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김호준 총수의 불공정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김호준이 마음에 안 드니 김호준을 잘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치사하게 TBS를 다 TBS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통방송 허가 중에 TBS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에는 보도를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네 글쎄 그러한 것도 없고 2013년 제허가 속기록에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문제 삼지 않았던 합법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학정보통신위에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아리승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호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자제에 방통위원회에서 정확한 행정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일단 TBS가 시사방송을 하는 것은 합법임을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불법방송에 합법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으니까 행정적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호준 총수가 나가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쉽다. 쉬운 글을 두고 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싫다 그럴 거거든요. 여하간 TBS가 불법방송을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죠. 그렇죠. 제가 저도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이시죠.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이런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하다는 것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좀 아리순간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독립법인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확 없애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교통방송만 제일 좋은 것은 김오진 청수가 나가고 두 번째는 방통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해놔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부터 이 코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관두고 대표님도 관두고. 저는 당장 관두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무리한 주장으로 저는 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기 얘기만 딱 결론 내놓고 그만하다가니까 불공정방송이. 억울하시면 진행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시급한, 그것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바른 정당은 이제 아마 분당 수준으로 흩어질 것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갑자기 그렇다면 바른 정당의 잔류 혹은 자강이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 그쪽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비밀리에 자체 조사했던 게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비밀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준 거겠죠? 뭐 제가 어디에서 줬는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통상 추정해보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도 어제 아침 보도를 보고. 줬다. 기사 하나 나가고요.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모르셨어요, 전혀? 전혀 몰랐어요. 아, 지금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지금 철저히 소유당하고 계시군요. 뭐 제가 지도부 멤버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더라도 이런 중요한 것은 중진들하고 얘기를 하고 중진모임에서 일단 그러한 것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당과 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공정한 진행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 그러면 당 내에 대표님뿐만 아니라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부 몰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철수 대표 지도부에서만 지금 진행했던 내용입니까? 뭐, 일부 측근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당 중진도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죠? 당이 꼭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당 내에서는 야당은 본래 잘 안 해요. 본래 잘 안 해요? 저부터 그러니까 뭐. 모르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렇죠. 그럼 일단 듣지 못했다가 그 뉴스를 본 중진들의 1차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포함해서. 저는 하도 아침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이건 지금 국정감사에 매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 또 안철수 대표 제2창당 의원회에서 시도 지역 위원장, 각 지역 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전원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열을 낭비하느냐. 이러한 것은 설사 좋은 일이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전열을 정비할 때 또는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혀놨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식의 통합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족하다고. 아니, 그러고 정당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인데 오늘 아침 유시민 바른정당 전 대통령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승민 저는 대통령 후보가 유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유심해. 유승민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첫째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이주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탈퇴하고 그 얘기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DJ의 햇볕 정책과 이념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왜 호남을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못 버리고 있죠. 강경 보수, 강경 대북 정책을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진작부터 여기서 진작부터 라는 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왜 DJ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답변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책은 DJ 이념이다. DJ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호남의 표가 필요했을 때 그런 거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햇볕 정책을 버리고 호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모호하게 하겠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보시기에 국민의당이 바른 정당과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적어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지도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정치성을 아예 버리지는 않지만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서 바른 정당의 지금 자강파가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완화시키면 모호하게 해서요. 모호하게 하시는 건 잘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불공정 진행이라고 하고 이게 뭐 불공정 진행이에요. 이게 사실인데요. 사실 아니죠. 곤란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밝힌 대로 오늘 아침에 보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표님이 반대하실 거 아니니까 몰래 했죠. 이렇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도 몰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대부분인 건 몰랐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몰랐어요. 조선일보만 알았다는 거네요? 그럼 모르죠. 남부 언론이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이 아니고 중거죠. 중거. 왜냐하면 이런 여론이 필요했나 봅니다.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되면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사를 내게 만들었죠.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얘기를 줄기차게 해온 사람도 있어요. 또 뭐 그런 거 하면 민주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나는 뭐 본래 관심이 없어서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관심 많으시면서? 아니요. 진짜요. 또 관심 많은 걸 일일이 다 그렇게 그냥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그럼 다른 언론이 줘가지고 할까요? 네.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복잡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니면 바른정당 혹은 민주당과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크게 보자면 세 갈래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총선 민의가 다당제, 3당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총선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분열된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과 저희들하고 또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약 190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4당이 연정이나 또는 개혁벨트로서 한번 추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왜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을 선택했겠느냐. 너무 극단적인 양당제가 너무 싸움만 하고 1당 독주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완충이 필요하다 해서 3당제가 됐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선도정당으로서 일해 나갔으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당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공격적 아닙니까? 제 말은 양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가장 선봉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공격이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건 대선 때고요. 제일 많이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적폐청산. 제 말은 국민의당이 지금 중도에서 이렇게 양쪽을 총선 민이라고 하셨는데 잘 안정시키며 혹은 토닥거리며 중간에 선도정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오히려 양쪽 정단보다 더 첨예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제 변명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나무 아픈 것만 찔러요. 대표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앰비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앰비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은 어떠한 경우에도 척결돼야 돼요. 지금 추명호 국정원 국장이 구속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맨 처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원내대표로서 정보위원이 돼가지고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첫 질문이 추명호 국장이 일어섰어요. 해가 지적을 해서. 진저부터 지적을 했었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비공개 회의니까 안 알려졌죠. 정보왕이십니다. 진짜.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추명호를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 안 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만만해. 지금도 제가 재판 받는다니까요. 그러시죠. 그때도 3인방 인사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검찰에서 주사를 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 또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대통령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지. 미국에 있는 MH그룹 로펌 사서 인권 침해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운동 한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5천만 국민 인권 침해 시킨 것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아주 오늘 잘하고 계시고요. 이 정도 공격하면 됐지 뭘. 또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실제 바른정당을 통합하려면 대표님 같은 혹은 당내에도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넘어가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대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천정배. 말할 수 없지만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 의사표시를 했어요. 아니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말할 수 없지만 천정배. 그분들은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대표님 포함해서. 최소한 세 분 이상. 초선 의원들도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체성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체성이란 말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진행하니까 자꾸 불공격 소리 듣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으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뭐. 지금 바른정당 몽땅 20명인데. 자유한국당은 몇 명 갑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갈 거예요. 한 12에서 15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오십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1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2차를 통해서라도. 네. 글로 흡수되고 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추정하다가. 딱 저렇게 되니까 끊어내고 침박 청산하자. 그래서 바른정당 사람들에게 구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올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정당을 이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더라니까요. 김우성 대표요? 저는 김우성 대표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들이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자 하는 압력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그건 또 보이잖아요. 보이죠. 뻔하니. 그 정도는 봐야 정치인인지. 그러시겠죠. 그걸 못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불공정하게 하는 거지. 제가 코너명을 일단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보내서 코너명을 정해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정보요괴로 정하겠습니다. 정보요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시사요괴거든요. 여기서 정보요괴. 김어준 아웃본부장. 아, 본부장. 공장장보다 높게. 요요코노. 요괴대 요괴 이런 걸로 하든가.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남지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차추설이 물론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차추설이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전남지사로 나오면 안 됩니까?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고. 물론 정할 일은 아닌데. 거기서 정할 일이고. 그분이 생각할 문제지. 그런데 나온다면. 김어준 총서하고 가까운 정봉주. 봉도사가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재밌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내가 왜 그런 얘기합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쪽 당과 그분이 결정할 문제이지. 전남지사에 나가시는 건 내심 확정하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하신 거군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관련 얘기. 요거 좀 더 알아봐 주십시오. 내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불법방송에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불법방송에 합법 출연하신 불량 게스트. 이제 제대로 아시네요. 그리고 불량진행자를 잘 응대한 합법진행자 김호준이었습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